안녕하세요. 음향 알려드리는 남철호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X32 콘솔 앞쪽에 어떤 버튼들이 있고 어떤 페이더들이, 어떤 다이얼들이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 또 어떻게 쓰는지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한 번만에 이 내용을 다 설명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적어도 내가 이 콘솔 딱 봤을 때 이거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까지는 만들어드리는 게 제일 목표인 것 같아요. 일단 여기 나눔 미디어 협찬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소리는 아는 만큼 나온다. 대표님께서 붙여 놓으신 건데요. 맞습니다. 소리는 아는 만큼 나오고요. 또 소리는 들리는 만큼 나옵니다. 그래서 많이 들으시고 많이 공부하셔서 좋은 소리 만들으시길 바라고요. 일단 지금 이 콘솔은 공장 초기화가 된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소리도 안 납니다. 아까 제가 잠깐 세팅을 했었지만 지금은 제가 이렇게 똑같은 연결된 상태에서 마이크를 대고 말을 해도 아무 소리가 안 나는 상태. 여러분들이 처음 콘솔을 켰을 때 그 상태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제일 먼저 뭘 해주셔야 되는지부터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디지털 콘솔은 라우팅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라우팅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전문 용어. 일종의 전문 용어고 또 영어로 돼 있어. 그러니까 더더욱 이게 안 와닿을 수가 있어요. 여기 디지털 콘솔에 나오는 용어들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친해지셔야 돼요. 친해지셔야 되고 그 디지털 콘솔에서 제일 친해져야 되는 용어 중에 첫 번째 용어가 라우팅이라는 단어입니다. 라우팅은 제가 라우팅이라는 용어 단어가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순서도 옛날에 우리가 플로우 차트 어릴 때 학교에서 컴퓨터 시간이나 이런 시간에 배웠던 순서도 있잖아요. 그 순서도 플로우 차트를 일단 그려야 됩니다. 디지털 콘솔은 그런 게 전혀 지정이 돼 있지 않거든요. 뒤에 아웃풋이 많이 있었잖아요. 무슨 역할을 할지 기본적으로 물론 이 콘솔에서 기본적 세팅은 어느 정도 돼 있지만 일단은 이 콘솔은 아무래도 사용자 편의성이 좀 저렴한 콘솔이다 보니까 기본적인 게 몇 가지 세팅이 돼 있어요. 그런데 더 고가의 디지털 콘솔로 갈수록 아예 백지입니다. 아무 세팅도 안 돼 있어요. 아웃이 50개가 있든 60개가 있든 어떤 아웃도 무슨 역할을 할지 정해져 있지 않고 심지어 인풋조차도 60몇 인풋이 있고 100몇 인풋이 있더라도 그 인풋들이 채널 몇 번에 가야 될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 구조를 그 인풋과 아웃풋의 구조와 흘러가는 플로우 차트를 짜주는 그 개념이 라우팅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일단 라우팅이 안 된 상태에서는 디지털 콘솔은 소리가 안 납니다. 어떻게 해도 소리가 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다 흐름이 다 끊어져 있거든요. 그 내부적으로 끊어져 있는 흐름을 다 이렇게 마치 호수 연결하듯이 다 연결을 시켜줘야지만 소리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이 마이크의 소리를 제가 메인 스피커에서 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제일 먼저 여기 버튼들을 쭉 보시면 라우팅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뭐 이게 콘솔마다 위치가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어쨌든 글씨로 라우팅이라는 글씨 적어도 X32, M32 시리즈에는 저 라우팅이 다 있거든요. 라우팅이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자 이제 또 머리 아픈 영어들을 보시게 되는데요. 일단 첫 화면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데 지금 이 화면 잘 나오고 있나요? 네. 인풋에 관한 설정입니다. 인풋에 관한 설정이고 그 다음 넘어가면 ASA, ASB, 카드, XLR 이렇게 되는데요. 사실 X32 소리를 내기까지는 여기까지는 다 무시하셔도 됩니다. 무시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아웃으로 넘어갑니다. 보시면 여기 아웃이라고 적혀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아웃이라고 적혀있는데 이 아웃에 보면 아웃풋 1번부터 8번까지 이렇게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9번부터 조거 다이어를 돌리면 이렇게 내려갑니다. 밑에 있는 다이어를. 참고로 X32는 터치스크린 아니에요. 조금 나온 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터치스크린은 아니고 요즘 나오는 디지털 콘솔, 최신 디지털 콘솔들은 터치스크린을 대부분 지원합니다. 그래서 터치로도 이게 다 되는데 일단 이 X32, M32는 다이어를 돌리셔야 됩니다. 돌리셔서 16번까지 아웃이 있는 게 표시가 되죠. 근데 지금 조금 차이를 느끼실 수 있는 게 8번까지와 9번부터는 앞에 별이 붙어있잖아요. 이 별이 붙어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콘솔은 아까 보셨다시피 아웃이 8개밖에 없습니다. 뒤에. 근데 이제 스테이지박스라는 걸 연결해서 나머지 9번부터 16번까지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단 로컬에 이 자체 콘솔에 붙어있지 않은 아웃풋들은 이렇게 별모양이 표시가 되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우리가 지금 아까 스피커를 1번부터 8번까지 연결하지 않았어요. 옥스 아웃 연결했잖아요. 그러면 여기로 넘어가야 됩니다. 넘어가면 아 이제 비로소 옥스라는 글씨와 여기 옥스 아웃이라는 내용들이 나왔네요. 자 이제 이 다이어를 돌려서 옥스 아웃 1번에 갑니다. 아 아 저희는 아까 1번에 연결 안 했고 5번, 6번에 연결했네요. 그럼 5번에 갑니다. 5번에 가면 자 너 5번에 무슨 소리를 내보낼래? 라고 설정할 수 있는 이 설정창이 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5번에 어 뭐 매트릭스를 내보내겠다. 또는 뭐 다이어드 아웃을 보내겠다. 모니터를 보내겠다. 믹스 버스를 보내겠다. 이런 설정을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우리는 5번에 메인이 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5번 메인 LRC를 누르시고요. 누르면 아 여기서 누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메인에 관련된 메인에 관련된 게 뜨잖아요. 이렇게 메인 LR이라고 C까지 모노 C까지 센터까지 뜨는데 자 메인 L을 제가 적용을 시키겠습니다. 메인 L을 누르면 이제 옥스 5번은 메인 L로 연결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나오는 용어들이 있는데 이것까지 설명하면 너무 내용이 길어져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포스트 페이드에 둡니다. 그렇게만 알아두세요. 포스트 페이드에 두고 메인 L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제 옥스 5번은 메인 L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옥스 6번 옥스 6번으로 가서 이제 메인 R 메인 R 이 메인을 찾기 힘들면 얘를 돌려서 메인으로 가면 이렇게 메인 나옵니다. 메인 R에 가서 메인 R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제 옥스 6번은 메인 라이트가 됐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아까 뒤에서 꽂았던 옥스 5번과 옥스 6번이 메인 L이 된 거죠. 그 상태에서 이제 홈 버튼을 누르시면 첫 번째 화면 돌아옵니다. 제가 1번 채널에 지금 마이크를 꽂았기 때문에 1번에서 지금 시그널이 조금 조금씩 올라오는 게 보이죠. 근데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게인 설명하면서 어디까지 정도는 올려야지 좋은 신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까지 게인 올려볼게요. 일단 게인이 여기도 있습니다만 이 화면에 나오는 각각 밑에 있는 이 다이얼들이 다 그 값을 만질 수 있는 다이얼들이거든요. 그래서 게인이 있으니까 게인을 올려보겠습니다. 하나 이렇게 쭉쭉 올려가지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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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좀 크네요. 아 아 아 이 정도 올리니까 한 30정도 아 말이 지르면 많이 좀 올라가지만 그냥 일반적인 대화에서는 이 정도 올리니까 좀 좋은 신호가 확보되는 게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1번 채널은 이제 페이더를 나오나요? 페이더 네 페이더를 이제 올려줘야겠죠. 페이더를 올려주시면 이제 일단 제로 포인트까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제로 포인트까지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인 소리를 올리면 아 아 아 아 아 네 자 이제 비로소 스피커에서 지금 제 목소리로 녹음이 되고 있지만 스피커 소리 녹음이 같이 되고 있는데 스피커에서 나오는 게 느껴지시죠? 자 이렇게 제가 마이크를 만지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옥사운말고 자 옥사운말고 아까 앞에 있는 아웃에 가셔서 1, 2번, 2번으로도 지금 이 콘솔 같은 경우는 방금 옥수 5, 6번도 메인 LR이고 아웃 1, 2번도 메인 LR이고 둘 다 메인 LR이 나가는 거예요. 메인이 왜 두 개 있나요? 상관없어요. 뭐 3 옥수 아웃 3, 4도 메인 LR을 할 수도 있고 5, 6도 메인 LR도 할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연결만 시켜주면 됩니다. 마치 우리가 예전에 짝짓기 짝짓기 이런 표현이 좀 이상하나? 있잖아요. 뭐 짝대기, 사랑의 짝대기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연결하듯이 그냥 메인 LR 아웃을 내가 원하는 아웃풋에 어디든지 연결하실 수 있어요. 나는 1, 2번이 마음에 안 들어요. 7, 8번으로 할래요. 그러면 7번에 메인 L을 이렇게 연결하시고요. 8번에 또 메인 LR을 연결하시고요. 그렇게 얼마든지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 메인 패치부터 해주셔야 이렇게 소리가 난다라는 걸 먼저 보여드렸고요. 다시 이제 홈 버튼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디지털 콘솔 어떻게 보면 진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 사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뭐 버튼이 많고 막 어지러워 막 이렇게 버튼들도 많이 있고 페이더도 있고 그리고 또 이게 32채널이라고 해놓고는 페이더가 지금 16개밖에 안 보이죠. 메인 페이더까지 17개. 어떻게 32채널 컨트롤 하느냐. 답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은. 그리고 아날로그 콘솔은 직관적이잖아요. 이렇게 앞 1번에 꽂혔으면 1번부터 쭉 게임부터 해서 쭉 한 줄로 쭉 내려오는 그런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는데 얘는 도대체 1번을 소리에 EQ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2번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당황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자, 그거를 지금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스마트폰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아날로그적인 생각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이게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그냥 스마트폰, 요즘 어르신들 스마트폰 잘 쓰지 못해서 자식들한테 이거 좀 어떻게 깔아줘봐. 뭐 좀 해줘봐. 뭐 뱅킹 좀 깔아줘봐. 은행 그런 것도 하시는 어르신들 있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 요즘 애들은 저도 애를 뭐 키우지만 요즘 애들은 스마트폰으로 알아서 뭐 한 3살, 4살 때부터 알아서 유튜브 보고 게임하고 다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게 생각, 사고방식 자체가 걔들은 스마트폰부터 보고 자란 애들이기 때문에 아날로그 오히려 폰을 주면 오히려 못 쓸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뭐 햅틱이라던가 햅틱 아몰레드 같은 그런 폰들을 여전히 LCD 화면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것들은 뭐 어플을 깔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런 폰을 주면 오히려 애들이 못 쓸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디지털 콘솔을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콘솔 쪽에서 노인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자식한테 뭐 좀 깔아줘봐 이렇게 하는 것밖에 안 되시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쓰실 줄 알아야겠죠. 자, 일단 아, 네네네. 자, 일단 그 1번 채널에 마이크 꽂았잖아요. 그럼 1번 채널을 컨트롤 한 번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여기 채널 1번부터 8번까지를 갈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야지 1번이 보이는 거예요. 얘가 왜 제가 스마트폰 얘기를 자꾸 드렸냐면 이게 1번이 될 수도 있고 또 9번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25번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보시면 제가 9번에서 16번이라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이거는 9번이 됩니다. 1번이 아니에요. 또 17에서 24를 누르면 얘는 17번입니다. 그리고 25에서 31를 누르면 얘는 25번이고요. 그 다음에 옥스 인을 누르게 되면 얘는 옥스 1번이 되고요. 또 이펙트를 누르면 얘는 이펙터가 되고요. 또 버스를 누르게 되면 버스 아웃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버스 아웃과 여기 있는 버스 아웃을 똑같이 이렇게 불러놓고요. 얘를 만지면 같이 움직이죠. 이렇게 버스 1이 올라가는 거니까. 이렇게 안에 이 페이드 안에 다 모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모터가 들어있기 때문에 같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뭔가 내가 정해놓은 값에서 다른 값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도 내가 정한 그 값이 유지됩니다. 이렇게 이게 디지털 콘솔의 장점이죠. 그래서 아날로그는 쓸 줄 알았는데 디지털 못 써가지고 우리는 아직 못 바꾸겠는데요. 아직도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근데 디지털 콘솔 배워놓으면 아날로그보다 훨씬 쉽고요. 또 제일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런 셋업들을 다 저장할 수 있어요. 내가 마치 작가라면 글을 쓰다가 글을 원고로 저장해놓고 또 불러와서 쓸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나만의 세팅을 저장하실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저장하고 언제든지 불러오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날로그는 그게 안 되잖아요. 아날로그는 만약에 누가 행사한다고 와가지고 내가 심혈을 기울여서 뭔가 잡아놨는데 사진을 못 찍었어. 그리고 또 뭔가 마킹을 못하는 상태에서 누가 와가지고 다 만지고 가버리면 나 멘붕 오잖아요. 다시 온 사람들 다 돌리려면 멘붕 오는데 디지털 콘솔은 멘붕 오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누가 와서 뭔 행동을 하고 가더라도 그냥 그 씬을 불러오시면 금방 1초만에 내가 했던 세팅이 돌아오는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이 페이드 안에 모터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데 넘어갔다가 돌아오더라도 다시 원래 값을 찾아주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이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남이 쓰게끔 마음껏 쓰라고 이렇게 빌려줄 수 있는 거예요. 또는 누가 와서 만질 수 있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는 자기 씬을 불러오면 되니까. 근데 어쨌든 그 모터들에서 가능한 거고 잠깐 또 곁다리로 말씀드리면 이 모터가 안 들어있는 디지털 콘솔이 있어요. 그런 디지털 콘솔들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하프 디지털이라고 합니다. 반자동. 세탁기도 안전자동이 있고 반자동이 있듯이 반자동인데 반자동 디지털 콘솔들은 비춥니다. 그거는 아날로그의 장점도 없고 디지털이면서 어려운데 모터 페이더가 안 되면 디지털만의 방금 말했던 장점이 못살아나기 때문에 반자동 디지털 콘솔은 시중에 있긴 있으나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건 풀 자동이고요. X32는 그래서 있는데 어쨌든 여기는 이것들은 이렇게 인풋과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아웃풋을 보여주는 페이더들이다. 버튼들이다. 이거 누르면 페이더가 바뀐다는 거고 그래서 32 채널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겁니다. 1번부터 32번까지 버튼들이 있으니까 또 아웃도 아까 16개 했잖아요. 그 아웃 16개를 아웃풋을 보는 겁니다. 버스 1에서 8 9에서 16 매트릭스까지 또 그룹 DC에까지 이렇게 아웃과 관련된 페이더를 보실 수 있고 인풋을 8개씩만 만지면 다른 걸 갑자기 만져야 될 때 대응이 좀 느릴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1에서 8번을 만지고 있는데 갑자기 9번을 만져야 되는데 9번의 볼륨을 줄여야 되는데 그러면 또 이걸 눌러서 9번을 만지려면 한 템포도 느려지잖아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컴팩트하고 프로듀서 또는 마이다스 M32 R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이 두 개의 버튼을 한꺼번에 누르면 한꺼번에 누르면 이쪽은 1에서 8 이쪽은 9에서 16이 이렇게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두 개를 한꺼번에 누르면 이렇게 지금은 제가 9에서 16과 10에서 24를 눌렀기 때문에 이 두 페이지가 이렇게 16개가 펼쳐지는 거죠. 이게 풀 사이즈에 있는 기능은 아니고요. 컴팩트하고 프로듀서 그리고 마이너스 M32 R이라는 하프 사이즈 콘솔에서만 지원하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두 개를 한꺼번에 누르면 16개 페이자로 볼 수 있다. 네 어쨌든 곁다리 얘기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일단 요건 아시겠죠. 번호 찾아가는 내가 원하는 번호를 찾기 위해서 이 누르는 버튼이다. 요쪽 버튼들 요쪽도 마찬가지고 요렇게 요 4개 버튼과 여기 있는 버튼들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일단은 아웃에 대한 얘기하기 전에 먼저 인포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 지금 1번 채널부터 32번 채널까지 있는데 각 채널마다 뭐 저번 시간에 배웠듯이 개인 그리고 뭐 EQ 그 다음에 어디로 어떤 곳에 보조 출력에 그 옥스 넘겨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값들 또 이펙터 주는 값들 그런 것들을 다 한 채널 한 채널마다 다 프로세싱을 해야 되는데 그거 프로세싱이라고 합니다. 또 이거 나왔는데요. 그냥 프로세싱을 어떻게 번역할까? 어쨌든 그런 작업들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프로세싱을 하는 게 디지털 콘솔은 이 아말로그가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인데 디지털 콘솔은 그 프로세싱을 할 때 이 셀렉트라는 버튼을 무조건 눌러주셔야 됩니다. 내가 1번 채널을 프로세싱하겠다 하면 1번을 눌러주셔야 되고요. 또 8번 채널을 프로세싱하겠다 하면 8번 셀렉트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사실은 많이 힘들어하세요. 열심히 EQ 바꾼다고 바꿨는데 알고 봤더니 나는 8번을 바꾸려고 바꿨는데 1번을 바꾸고 있었던 거야. 1번을 잘 잡아놨는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익숙해지면 상관이 없는데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이 셀렉트 버튼을 누르는 거에 대해서 아날로그만 쓰시던 분들은 거부 반응이 있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비유를 하자면 차로 좀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요즘 차들이 예전에는 스틱 차였잖아요. 수동으로 클러치 밟고 기어 넣고 그랬는데 요즘에 클러치 수동차 거의 없죠. 다 자동이잖아요. 뒤에 놓고 알아서 기아 변속을 해주잖아요. 또 요즘에는 이것도 없어졌습니다. 그냥 다열로 P하고 D만 바꾸면 되는 그런 시대가 왔고 또 제가 저는 뭐 그렇게 부유하게 살지는 않아서 제가 벤츠를 사본 적은 없는데 남의 벤츠를 한번 타본 적이 있거든요. 남의 벤츠를 타봤더니 그 기어가 여기 핸들 옆에 여기 있더라고요. 처음에 이게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여기서 분명히 이렇게 P, D, R 만져야 되는데 옆에서 만지려고 하니까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한 시간 정도 운전을 하니까 그 차 타고 벤츠를 타고 한 시간 정도 운전을 하니까 금방 적응이 됐어요. 나중에는 그 차 하루 정도 탔거든요. 왼종일 타고 나서 다시 제 차에 앉으니까 제 차에 있는 이게 더 어색한 거예요. 또 사람은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날로그에 익숙하신 분들은 그 이 한 채널에서 뭔가 만졌던 프로세싱이 익숙한데 디지털에서는 반드시 셀렉을 누르고 만져야 된다는 게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거는 익숙함의 문제다. 마치 벤츠 기어가 옆에 핸들 옆에 있듯이 이 디지털 콘솔은 셀렉을 먼저 눌러줘야 된다. 그거를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1번이니까 1번을 셀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또 이게 1번이지만 누를 1번인 게 아니야. 왜냐하면 이걸 눌렀을 때는 9번이거든요. 이걸 누르면 지금 얘는 9번이 눌려진 겁니다. 여기서 9에서 16이 된 상태에서 이 셀렉을 눌러버리면 9번을 셀렉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두 번 생각해야 되죠. 일단 여기서 내가 1번에서 8번 탭을 눌러줘야 되고 또 거기서 또 1번을 눌러줘야지 비로소 1번을 만질 수 있는 환경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1번을 만지고 나면 여기에 이제 그 1번을 프로세싱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여기 펼쳐져 있어요. 자 보시면 제일 위에 컴피그 프리앰프라고 프리앰프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개인 프리퀀시 그 다음에 48V 이상하게 생긴 계란 쪼갈라놓은 모양 그 다음에 로우컷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이퀄라이저 파트 하이 하이 미드 로우 미드 로우 이렇게 돼 있고 개인 프리퀀시 큐 그리고 또 EQ 버튼 모드 버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게이트라고 돼 있는 버튼이 있고 그 다음에 컴프레서라고 돼 있는 버튼이 있는데 어렵죠. 일단은 제가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제일 먼저 소리가 나려면 제가 저번 시간에 개인과 볼륨의 차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개인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설명은 저번 영상 참고하시고요. 일단 이 개인을 잡아줘야 되는데 이 개인을 잡아주는 이 파트를 내가 디테일하게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 뷰 버튼이 있습니다. 뷰 버튼을 누르시면 자 비로소 이제 그 1번 채널의 이 개인 파트에 해당되는 디테일한 화면이 나왔습니다. 이 화면에서 어 난 이 화면 보기 싫은데 그럼 다시 홈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아니면 뷰 버튼을 눌렀다가 다시 뷰 버튼을 또 누르시면 홈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한 번 눌렀다가 뷰를 빼주시면 다시 원래 돌아가고요. 자 다시 뷰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자 이제 이 1번 채널의 소스가 뭐냐 소스를 결정하는데 이 소스를 결정하실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오프를 눌러버리면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소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1번 채널에 들어온 소리를 소스를 오프시켜버렸기 때문에 그럼 2번을 눌러서 1번에 1번을 돌려가지고 이렇게 눌러주셔야지 이제 비로소 1번에서 1번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뒤에 있는 인풋의 2번을 여기 1번에서 나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2번을 눌러주시면요. 여기 이제 이 1번에는 2번에 뭔가 꽂혀져 있어야지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 1번이라면서요. 이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아날로그 콘솔과 디지털 콘솔의 라우팅이라는 개념의 차이인데 그 인풋이든 아웃풋이든 다 정해져 있지 않고 내부에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순서도 연결하듯이 이렇게 다 사랑의 짝대기 하듯이 다 연결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결이 지금 이 1번이라는 채널 프로세싱에 인풋 소스를 2번으로 연결을 짝대기를 연결을 해버리면 2번에 꽂혀있는 애가 들어오는 거예요. 1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1번 소스로 바꿔주셔야지 비로소 1번에 꽂혀있는 소스가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소스를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게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게인은 여기서도 만지실 수 있지만 여기 게인이라는 노브가 있습니다. 이 노브를 통해서 만지실 수가 있어요. 이 게인이라는 노브를 통해서 만지실 수 있는데 게인을 정하는데 게인을 값을 얼만큼 줘야 되냐 지난 영상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48V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게 지난 설명에서는 빠져있었던 부분인데 뭐냐면 팬텀 파워라고 합니다. 팬텀 파워 48V 오 48V 엄청 센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떤 장비를 쓰냐면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마이크는 다이나믹 마이크라고 하는데요. 이 다이나믹 마이크는 제가 쉽게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전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마이크입니다. 그냥 전기가 없어도 작동되는 마이크예요. 그런데 어떤 특정 마이크들은 전원 공급이 돼야지만 작동하는 마이크들이 있어요. 콘덴서 마이크라고 부르는데요. 물론 마이크가 다이나믹과 콘덴서 만 있는 거 아닙니다. 다른 마이크도 많이 있어요. 리본 타입의 마이크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걸로 태클을 거주지 마시고요. 저는 지금 초보분들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마이크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다이나믹과 콘덴서가 있고 다이나믹은 전기를 필요로 하지 않고 콘덴서는 전기를 필요로 한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콘덴서 마이크를 여기 연결한 경우에는 이 팬덤 파워를 넣지 않으면 소리가 안 납니다. 아니면 나는 콘덴서 연결했는데 소리가 나던데 저거 안 넣어도 그런 경우에는 외부에서 팬덤 파워를 공급해 줬거나 또는 그 마이크 자체에 배터리를 넣는 곳이 있어요.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돌려서 빼보면 1.5V 배터리가 이렇게 들어가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걸 넣은 경우에는 이 48V를 안 눌러도 소리가 납니다. 그러나 그런 배터리를 넣지 않아도 또는 외부의 팬텀 장치를 쓰지 않아도 여기서 48V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요. 1번은 제가 다이나믹 마이크인데 다이나믹 마이크는 팬덤 파워를 넣어도 마이크 자체가 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팬덤 파워를 차단하는 회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넣어볼게요. 소리는 뻑 할 수 있습니다. 자, 뮤트하고 팬덤 파워를 넣습니다. 이렇게 넣고 나면 아, 아, 아 이게 이제 콘덴서 마이크 연결하셨을 때는 이렇게 48V 팬텀을 넣어줘야지 소리가 난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버튼은 반전 버튼인데요. 우리가 말하는 이 음성 신호, 시그널 신호는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싸인 곡선 아시죠? 이렇게 싸인 곡선 이렇게 흐르는 싸인파라고 그러는데 우리의 어떤 소리나 또는 전기나 교류 신호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이 싸인파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위로부터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 간격이 좁아지느냐 넓어지냐에 따라서 넓어지면 저음이 되고 좁아지면 고음이 되는데 이 모양의 그래프를 반대로 뒤집어주는 역할을 하는 버튼입니다.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싸인파가 위로부터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가는데 이거 왜 있냐 저걸 써야만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스네어드롬이라는 드럼 세트에서 탁탁 거리는 스네어드롬 있잖아요. 그 스네어드롬에 마이크를 두 개 댈 때가 있어요. 위에서 하나 되고 밑에서 하나 되고 그럴 때 마이킹 위치에 따라서 포지션에 따라서 어떤 파형이 마이크에 수음되는 파형이 모양이 반대인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생각해보시면 위로 올라가는 파형과 아래로 올라가는 파형이 믹스해서 만나버리면 서로 상세가 되어버리잖아요. 그 상세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래로 내려가는 애를 다시 위로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바꿔주는 기술이 여러가지 기술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단순한 기술이 이 반전 버튼이에요. 이 반전 버튼을 누르면 아래로 내려갔던 파형이 위로 올라가거나 또는 위로 올라갔던 파형이 밑으로 내려가서 서로 반대되는 파형을 가지고 있는 소리를 믹스하기 위해 섞어줘야 되는데 서로 만나서 소리가 상세되면 안 되니까 그 상세를 막기 위해서 이 반전 버튼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반전 버튼까지 이걸 페이지라고 하는데 페이지버튼까지 이해하실 정도면 저한테 이거 배우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역할을 하는 버튼이다. 그러면 초보분도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저게 눌려있으면 다 빼면 된다. 다 빼시면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 눌러놓으면 좋은 줄 알고 다 눌러놓은 경우가 있거든요. 얼마 전에도 어떤 교회에 X32로 행사를 해야 돼서 저를 부르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행사를 했는데 뭐 여기 보이는 버튼 다 눌러놨더라고요. 그래야 좋은 줄 알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콘솔에서 만약에 페이지버튼이 눌려져 있으면 다 빼주시면 됩니다. 특별하게 특별하게 페이지버튼을 눌러야 돼서 스네어드롬에 마이크 두 개 됐거나 그런 식으로 킥드롬에 마이크 두 개 됐거나 그런 식으로 마이크 두 개를 쓸 때 페이지가 안 맞아서 저거를 쓰는 경우가 아니면 다 빼놓으시면 됩니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로우컷 버튼이 있습니다. 로우컷 버튼은 지난 시간에 하이패스 필터와 로우컷 같다고 말씀드렸죠. 여기는 분명하게 지금 로우컷이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요. 이 로우컷을 누르면 linha과 일환을 노級 Elaine iger 조 unnecessary 짝 correct 아 자 köt true 아 예 아 예 예 아 예 예 예 예